Republicans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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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다 년간 이제 7명과 살면서 가장 의견인치가 안된 멤버 처음엔 사실 태영이었거든요 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견인치가 가장 안됐던 약간 접촉이 없어요 뭔가 의견이 안 맞고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손을 잡을게요 아 조용히 손 잡을게요 손 몇 번 잡냐 아프게 관청포인트 아 웃는 말 있자 이렇게 야 이거 꼭 지켜줘 꼭 지켜줘 저희 팀은 성공을 하면 10달러 드리고요 택배로 하면은 부교팀 10달러 뺄게요 형 형 형 10달러 걸렸는데 10달러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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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처음 끝나고 슈가 비 스토리지 하와이가 생각나는구만 하와이가 생각나는구만 만약에 감점을 안당했다면 이겼겠죠 손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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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등하게 꼴찌 뭘 자랑스럽게 꼴찌 라고 하세요 자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자 갑시다 갑시다 어 야 텔레파즈 좋지 과연 비와 슈가에 야 생각하지마 우리 손잡고 우리 한몸이야 서로 진짜 안맞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컬러 흑백 하나 둘 셋 흑백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이야 짜파 코트 패딩 하나 둘 셋 코트 누가 오는 거 키버그 안 좋다 그랬냐 한 마디 하시죠 네 자 둘이 손잡으세요 손잡고 네 달려라 방탄 일단 슈가형이랑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시는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봄보야지도 감독님과 함께 했거든요 앞으로 더 손잡는 날만 가득한 맨날 좋아야 돼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슈가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슈가형 랩이 가장 좋습니다 와 다른 멤버가 슈가형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 스펙트럼 제가 맨날 이제 한번도 슈가형 곡마다 슈가형의 랩을 꼭 이 랩이랑 비슷한데 라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마치 카멜라온 같은 남자야 진짜 저희의 이번에 나오는 앨범도 들어봤는데 아 장난 아니다 비밀은 어떤 랩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우리의 그 앙팡만 앙팡맨 앙팡맨 앙팡맨은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저 앙팡만 앙팡맨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앙팡만 한 번만 I'm not a super hero 좋네요 네 우리 태형님 이렇게 치댄 까? 뭐 이렇게 치댄은 좀 짜증나지 않나 아니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멤버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만 아 그치 야이 형 야이 형 그럴 때가 이렇게 우리 태형이가 갖고 있는 귀여움 지금 한번 해주세요 좀 치대주세요 한번 치대주세요 윤기한테 치대주세요 잘한다 잘 치대긴 하네 잘 치대긴 하네 잘 치대긴 하네 아 잘 치대네 아우 태형아 이런거 좋아 너무 좋아 잘 치대요 정해진 잘 치대요 어우 뭐해 누구로 해요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왜 무서워 신이 형이 휴가야. 진짜? 진짜로? 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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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상 못해? 왠지 알려든가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 줄! 진짜... 뭐죠? 뭐? 예상도 못했었고. 오, 야, 진짜. 네. 근데... 여기 미만이야. 중간말은 다 이제... 후밍하고, 내 끝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구나.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해야돼, 해야돼. 해야돼. 너무 궁금하다. 이거 먼저 기저들이나 하는데. 사면 나고. 사면 나고. 사면 나고. 박탈 회식입니다! 오, 너무.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 10분 동안 먹었다고. 오, 10분 동안 먹었어. 진짜 10분 동안 먹었어. 와, 나 수강한테 사랑한다 그런 것도 있나? 야, 나도 없어. 난 제일 기계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요, 야. 안 나와서, 야. 아, 수강이 그러면 안 하는데. 야, 야, 한잔 해야겠네. 야, 수강이 감동이다. 아, 모르겠다. 아, 대박. 아, 진짜 감동이다, 진짜. 아,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몰랐었다. 아, 왜 이렇게 내가 먹었지? 아, 민망하다. 아, 이거 또 새로운 서시나. 아, 네. 자, 다음 주문. 딱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뭐였어, 뭐였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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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웃고 웃고 계신 분 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딱 있잖아요. 저 웃고 웃고 계신 분 있잖아요. 하하하하. 자, 뭐라고 보냈나요? 뭐라고 보냈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 아, 이건 뭐. 딱 세 글자고. 그, 가, 말이. 네 글자죠. 네 글자죠. 아, 미국 잠깐만요. 누가 보는 겁니까? 자, 나래가. 그러면 누가 보낼지 얘기해주고 다른 내용을 생략하고 그 중요한 내 글자만 얘기해주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슈가양으로 왔어요. 아, 슈가양으로 왔어요. 아, 슈가. 메시지가. 메시지. 메시지. 정말 메시지. 정말 오래간만요. 오, 오래간만요. 오, 오래간만요. 도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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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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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형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아, 도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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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이들. Doing for me. 애망한 음악 중에서 세상 temp 뭐라 도라마자. 죄송합니다. 죄송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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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가 죄송한다 빨리해요 I love you 죄송한다 귀엽네 저 약간 좀 안 열어주고 싶다 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뭘 왜그래 아 아 기다리는 것마냥 일로와요 내가 채팅창이 안보여서 왜요 자라야된다 어 그래 고마워 형 왜 사랑해요 고맙다 왜 말을 안해요 말을 안해요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줘야지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러면 안 나가지 진짜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내가 사랑한다 갈게요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닫... 형 근데 뭐라고 안 들렸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 한번 오픈하고 안 닫겠어요 아 그래? 갈게요 무슨 일 있었던거지 날씨가 빠지 수 있는 딸기 일단 날씨가 살려는 감사합니다.